1위 10위 1위 10위 와 아따아 이거 체급바라 체급바 체급생명 아 근데 역시 그리즐리형이 체급이 말이 안 되긴 한데 갑자기 시간이 가는데? 내가 그리즐리형 못 쳐다보겠어 노 마칩니다 맞을 것 같아 광희형 왜? 라이프가 들어오면서 형 겁나 때려봤는데요? 뭐? 라이프가 들어오면서 형 겁나 때려봤어요 뭘 야리는 거지? 왜? 벌리 아냐. 저는 핫팩을 쓰지 않습니다. 따뜻한 남자이기 때문에 따뜻해지지 않네. 너 얼마나 따뜻한데? 나 따끔따끔 돼. 태양의 돈이야. 그걸로 해야지. 승훈이 아이콘이 왜 맨날 바뀌냐? 고음 없어? 고음 그냥. 우디르곰 있어 우디르곰. 우디르곰 빨리. 음. 어? 여기에 구둔살이 생겨야 되는데. 이틀쌤이. 아, 네. 아, 나 생겼어. 나 여기 구둔살 있지. 여기에 힘을 이렇게 잘 걸어야 된다는데. 나 여기 밖에 없다. 나 생겼는데 어디 갔니? 게임 얘기 맞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뚫려가지고. 아, 당연히 게임 얘기죠. 마우스 잡을 때 고등살. 거그러끌어. 아니 오늘 배 가지고 한 번 말했는데. 긴 엄마는 긴 살았어? 아 또 시작이네. 주인형 내 밤빵은? 뭐라냐? 밤밤빵 밤빵 밤빵 왕밤빵 밤빵 경찰 대창살. 경찰 대창살. 경찰 대창살.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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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왕밤빵 거려.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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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밤빵. 아 시끄럽다고. 왜 이래 오늘? 왕밤빵. 자 바텀 2대 1 하자. 너네 쥐. 벌써 너네 팀이야 둘이? 나 아펠 하고 싶은데 아펠 구도하자. 아펠에. 나 애쉬할게 그럼. 아 애쉬. 아 왜저래. 아 왜저래. 이기고 싶어가지고. 사형이 형 정글 하던가. 데를로 가자 데률. 데률이 뭐야. 데률이지. 아 이런식으로. 아 잘 하긴 한다. 개행을 안 와 이거. 나 초 안 찍었다 실수. 헤디 했다. 아펠 잘하지. 어 잘 하네. 후면에서 느낌이 나지. 아이 병원 안들었네. 카이산은 더 필요 없어. 챔피언 자체가. 대체 적으로... 다운! 정의를... 감정적인... 정의! 정의! 오, 개잘해! 카이산가 정화가 필요 없다니까? 한타는, 한타랑 정화가 별로... 샨민아의 한타는, 한타는 정화가 별로 필요없어 도워버리겠구만 도움버리는가? 어디 살건데, 카이산가! 판매기기 어디에 막을건데 우리가 상대를 해줄게, 너희 너무 못해. 센스 안 해. 차영이 형 풀었어? 어.